자, 예전 시간에 우리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Conditional Statement 한국어로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더욱더 똑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까요? syntax directory에 conditional.by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실습을 해볼게요 조건문은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if, 그리고 xx가 오고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콜론이 오는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yy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x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xxx인 자리에는 반드시 Boolean 데이터 타입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 부분이 true면 이 코드에 y가 실행이 되고 x가 false면 y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실용적인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봅시다 자, 우선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콘솔에서 지금 이 명령을 입력하는 화면이 콘솔이거든요 python3.conditional.enter.어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되겠지만 input 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명령이 있습니다 저 input에 password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password가 뜨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egoing 하고 엔터 치면 종료가 돼요 그러면 egoing 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어떻게 이 conditional.py라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input이라는 이 코드는 이 명령은 사용자가 입력하고 엔터를 친 그 값으로 표현되는 표현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i user underbar input 이라고 제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print user input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엔터 치고 여기서 egoing 하고서 엔터를 치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egoing 이라는 값이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이 돼요 즉, 이 부분은 현재 맥락에서는 egoing 이라는 저 텍스트에 대한 값을 표현하는 표현식인 것이죠 아무튼 그러면 user input은 egoing이 될 것이고 여기도 egoing이 되니까 출력이 되겠죠 엔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input 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살펴봤고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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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111111 16개라면 주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후와 유가 뜨게 해보자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이때에 이때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user input이 여기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하셔야 돼요 1 6개와 같다면 이 부분은 뭘로 바뀌나요? true가 되겠죠 이 값이 1 6개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true라면 print hello master 이렇게 되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egoing이라고 하면 아, 다시요 비밀번호죠 111111 하고 엔터를 치면 hello master가 뜨는데 1 6개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하면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문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즉, if를 써주고 이 부분에는 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true나 false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오는 것이고 얘가 true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저는 이거 탭키를 써서 이렇게 들여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기 저는 지금 스페이스를 두 번 쳤는데 print high라고 이렇게 하면 파이썬에서는 이건 문법 에러가 나요 파이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여러분이 들여쓰기를 할 때는 똑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탭을 썼으면 이 밑에서도 탭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스페이스 두 개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두 번 스페이스를 하면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파이썬은 이 서로 같은 블럭에 속하는 코드를 같은 들여쓰기로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까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이 밑에 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것만으로도 좋지만 만약에 111111 16개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who are you가 뜨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코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else 콜론입니다 print who are you 이렇게 해주면 만약 if에 있는 이 부분이 false면 else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16개 hello master가 뜨는데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who are you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조건문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우리 지금 작업한 이 내용은 음...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실행되지 않도록 해 놓을게요 자, 그때 사용하는 주석이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여기에다가 작은 따옴표 3개를 묶어주면 이거는 독스팅이라고 해서 문자를 나타내는데 이렇게만 하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뭘 해 볼 거냐면 음... 아, 이거 이름 좀 바꿉시다 pwd로 이름이 좀 별로였어요 이렇게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id 값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user underbar id 는 input i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id 값을 물어보고 password 값을 물어본 다음에 id와 패스워드를 모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아니요, 그냥 전체 다 가져오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다가 안쪽에다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만약에 user의 id가 egoing 이라면 이라고 하고 들여쓰기 그리고 else print who are you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user id가 egoing 이라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1, 6개라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hello master가 출력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who are you 나 여기 있는 who are you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것 조건문과 그 조건문에 중첩해서 우리는 복잡한 논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ittees 감사합니다.